지성재수 씨. 왜 여기로 와서 이렇게. 아니 저기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. 저기 저희가 오늘 런닝맨 녹화하는데. 이거 저기 서류공들을 들고 계시네요. 아니 내 사적인 목순데. 아니 그기가 있어요. 똑같은데. 저희 거랑 너무 똑같은데. 여기 진짜 불길 똑같은데. 저희 저희 이 컬트분들이 중중이시잖아요. 주주 RM 그룹의 주주 씨인데. 저희가 지금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봉투를 주셔야 돼요. 네 그래서 그 봉투를 받는 게 저희 미션인데. 그냥 드릴 순 없고. 팀별로 뭘 하든가 뭘 보여주든가. 라이브 할까요? 제가 시스터춤이라도 칠게요. 좋아 좋아 좋아. 야 시스터춤 얼마나 많지는데. 보는 라디오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. 우와 좋아. 우와 좋아. 우와 좋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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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야. 나 이름이 뛰고 싶어. 여기. 여기 뭐야. 형. 나 이름이 뛰고 싶어. 여기 뭐야. 야. 야 좋은거에요. 형 알게더. 저기 김종국 씨 복근 보고 싶으신 분. 복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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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근. 복근 복근. 복근 갑니다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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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너무 서란스럽게 죄송합니다 너무합니다 그러면 두 팀이기간에 컨투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대표로 한 명씩 피력을 좀 해주세요 전 앨범에 나오면 늘 컨투션에 나오고 싶어요 유영은 작곡을 해줘요 아 작곡 작곡 컬투 롱어속을 지금부터 여러분 집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컬투를 사랑한다 작곡가 대구인 세상에 컬투 없다는 흙은 생일을 사랑 진짜 너무 진짜 이는 거 아니야 어 괜찮았어요 그 저희가 그거 안 되니까 많이 온 사람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많이 오시고 또 김종일 씨가 특별히 저번에 방송 들으시면서 항상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결투! 정말 제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주셔놨어 이렇게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왜 이랬어요? 누님까지 우리가 조화를 막 끝났어요 네 네 네 막 끝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4시에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왜 숨은 시edia 오늘 커피를... 아휴 커피? 난 아이스는 커피 나왔어요 아 정말? 커피 나왔어요 정말 우리 넷이 다 뭐 아이스 커피라고 질렸려, 아니면 난 따뜻한거 아 따뜻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한테 저는 저는 아이스 바닐라 같아요. 뜨거운 바닐라. 아 지금 후배인데. 아니 제가 카드 결혼해가지고. 제가 생각은 잘못했어요. 아니 괜찮아 왜냐하면. 예예예. 아 내가 있잖아. 아 예 그렇죠. 그러면. 네 네. 아 제수씨. 아 제수씨가 야. 안녕하세요. 빨리 가야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아 제수씨. 아 알뜰하시네요. 6중이에요. 잠깐만 계속 찍어다 드릴게요. 아니에요 지금 커피 사러 가고 있어요. 야 제수씨 알뜰하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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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홍로키가. 오겠습니다. 다시 시작. 지금 들어와도 되는데. 아 그래요. 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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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선임 회장님입니다. 그녈환 끝나고. 최차 다. 예 그 옛날에. 아 역시 다 와 쭈. 아 진짜. 시청자 5.1. 아 그럼 괜찮아요. 내 봐.